교보문고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 새로운 서점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목표인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교보문고가 콘텐츠 스타트업 DNA로 무장합니다. 작년 3월 사내 벤처 제도를 출범한 교보문고는 지원한 40개 팀 가운데 5개 팀을 선발해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한정판 문구 거래 플랫폼과 캐릭터 IP 라이선싱 플랫폼, 심리상담 커뮤니티와 독서 커뮤니티, 전시공간 매칭 플랫폼 등 분야는 다양합니다. 사업 모델 구체화를 위해 교보문고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해 1년여간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각 팀들은 최소기능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선보이며 사업상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 정식 어플을 출시하거나 팝업스토어를 열고 플랫폼을 론칭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사업성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중기부 주간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보문고는 다음 달 최종 심의를 통해 독립 분사나 사내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교보문고가 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해 변신에 나서는 건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겁니다. 교본과 기존의 도서 유통 사업에서 지식문화 예술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직원들의 어떤 역량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당의 동력으로 삼고자... 이는 독서 인구가 줄어들며 서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대형 서점 기업 4곳의 영업 이익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서점의 미래는 앞으로 저희 교보문고의 미션과 철학과 같이 지식과 문화, 이런 영감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책 이외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그런 기여들을... 전통 서점에서 종합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교보문고의 변신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데일리TV 문다혜입니다. 긴육부권